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완전히 늦잠을 자 버렸어요 그동안 피곤이 완전 몰려서 그래서 일단 간찬 사러 또 왔습니다 시장이 오돌마 일단 이것저것 좀 파고 들어 볼게요 여기 시장에서 반가운 카논마빈을 발견해서 일단 두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맛있으면 이따가 또 사러 올 거예요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일 것 같아요 반찬을 대충 다 샀습니다 집에 가서 먹도록 할게요 왜냐면 오늘 또 날이 시원하기 때문에 저랑 아빠가 또 기어나갈 수 있어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아휴 시장이 참 복잡복잡하네요 이건 계란 오징어 볶음 이건 브로콜리 볶음입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아빠 밥 먹읍시다 감고는 고위에 흩뿌려진 야채들을 얹더라고 오늘은 살게 네 것밖에 없었어 안그러면 짭짤 양배추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나 우리 반찬 포장하는데 브로콜리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약간 브로콜리 약간 싫었었는데 간이 내니까 맛있네 오늘은 내가 진짜로 입맛이 없다 그냥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야 지금 2연속 4만보잖아 3연속 3만보잖아 3연속 4만보잖아 약간 몸살로 걸린 것처럼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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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진짜로 잘 씌워야지 이거 맛있다 오징어에 들어있는 거 엄청 향신료가 가난해 아이고 아까워 향신료가 엄청 센데 왜? 잘 모르겠어 되게 맛있다고 된다 이거 조합이 너무 맛있어 티는 안 입어도 이거 카논밥인 아침에 샀던 거 아빠가 벌써 3개 나 몰래 먹었네 맛있다고 이거? 맛있어 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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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씨가 미처 굽질 못해가지고 한참 기다렸어 음 맛있어 살짝 데웠거든요 음 이건 제대로다 안되겠다 오늘 이거 탈자 나가서 이거 좀 털어와 10개만 사와 이거 얼만데? 50 10개 내가 그래서 왠지 1개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2개 갔어 내가 오늘 이 집 마술을 해줬지 내가 오늘 이 집 마술을 해줬지 아실 입구에 있나 가운데 어차피 원래 한국 가기 전에 이거 한 1000바트로 털라 해놓고 이거 500바트 털자 이건 안되네 음 이건 한국에 가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에요 이건 그 어떤 거랑 비교가 안돼 음 이 쫀득함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 앗 뜨거 잡아당기면 되지 뜨거 10개? 응 난 10개 털러 가자 지금 앗 뜨거 일단 그러면 좀 준비를 하고 카논바빈을 500바트 털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여기 오랜만에 오지? 응 맨날 아침 셔틀이나 시키고 아빠는 잠이나 자고 나는 밥 안 먹어도 되는데 너는 꼭 먹어야 되니까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웃기고 옛날에 가려놓고 난 가져오면 혼자 들어주세요 제일 잘 먹으면서 난 입맛이 없어서 깨작깨작 하면서 천천히 먹으면 아빠는 완전히 뭐 들이마시면서 뭐 와플도 있네 여기 장사하고 접고 간 사람도 많네 여기 다 비었잖아 응 아까 여기 꽉 차있었잖아 아 팔렸나? 아닌가? 아 아 꽉 났네 아 꽉 났네 10? 10? 10! 10 10 반 그 어묻 10궁 오케이 아저씨 이거 너무 커 이건 나아 우와 우와 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이게 아니고 없어 커피 박스야 커피 박스? 이 호코넛이 전에 구운 건 전봉 같은데? 안 좋은 거 이렇게 보네? 아저씨가 대박 터졌다 그치? 아저씨가 우리 10개 시키셔서 깜놀하셨어 두 번 물어봤어 진짜? 진짜 10개? 뭐야? 아 이거 뭐 10개는 뭐 500바트인데? 가스 다 시켜야지 그럼 근데 장사가 잘되신 나이 쓰면서 꾸준히 계속 사가시잖아 또 사가시네 아 이렇게 장사가 잘되는데 그거만 팔고 갈려고 하셨단 말이야? 날씨 끝내주지 오늘 응 이런 날 벌어야 되는데 아빠 말리지 않을게 갔다와 난 오늘 완전 방전 아저씨 마음 급하심 아 맛있겠다 냄새가 주워지네 아 맛있겠다 냄새가 주워지네 아 맛있겠다 냄새가 주워지네 여기 Cop 좀 덩 아 네 사진에서 찍고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면 사진 찍어줘 원 조 ет 이럲 딴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입이 귀에 갈렸어 입이 귀에 갈렸어 아저씨 난 뭐 사고 기념사진 처음 찍어본다 아저씨 신나서 기념사진 찍었어요 우리 왜 왜 우리의 카논바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카논바빈이 그렇게 맛있습니까 아 넌 맛있당 카논바빈 다 틀어왔당 아빠 이거 뚜껑 다 열어놔야 돼? 뚜껑을 알려봅시다 여기 뚜껑이 붙어요 옆에 아이고 아까워라 붙는다 여기 붙어있어 벌써 붙는 거를 꼬댕이로 떼야 되죠 붙은 거 아까워줄 거 없네 지금 아 붙은 거 떼 먹어야 돼 아까워 우리 닭꼬치장 사야 되겠지? 꼬치 몇 개 해주신 거야 아까워 아까워 붙은 거 떼 먹어야 돼 우리의 카논바빈 공장이다 아저씨 꼬챙이 주신 거 봐 몇 개 더 있어 왜 몇 개야 이건 내 손에 또 있어 아저씨 급했어 급했어 막 쥐어다갔어 꽃이 또 있네 여기 붙은 거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아까워요 나 이거 붙은 다음에 쥐다 먹어 물은 게 맛있단 말이야 아까워 아까워 음 맛있다 아빠 내가 며칠 한 3,4일 4만 보 걸었더니 허벅지가 꼬챙이가 됐다 그래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봐 허벅지가 꼬챙이가 됐다 뭐 하는겨? 아 이거 똑같네 똑같아 왜? 꼬치 막대기하고 다리하고 똑같네 똑같아 내 다리야? 정상이 매우 심각하다 짱 웃기래 아니 내 다리를 왜 버리는 거야? 정상이 매우 심각하다 짱 웃기래 나가 봅시다 하여간 내만이 쉬는 쉬질 못해 집에서 나가 나가요 그냥 그냥 쉬질 못한다 쉬질 못해 아휴 청소했다 그래 아빠가 아빠도 쉬질 못해가지고 지금 온 집을 걸레로 두 번 세 번 팍팍 닦았습니다 아빠도 나보다 아빠가 더 쉬질 못하네 아휴 아빠는 그냥 교도소 동방체질이 아닌가 흐흐흐 그럼 단체방체질이야? 흐흐흐 아휴 어우 이렇게 밟고 좋은데 흐흐 이렇게 밟고 좋은데 왜 방 안에서 뭐하는거야 아휴 몰라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좀만 걷자 일단 오우 시원해 진짜 바람이 불해 주변 뱅뱅도 음 이 주변 뱅뱅 아니 주변 뱅뱅이라면 남들은 그냥 주변인 줄 알겠다 방콕 시내 한 바퀴다 방콕 시내 한 바퀴 방콕 시내 크게 한 바퀴 돕니다 크게 오우 오우 아 왜 신났어? 시원해서 신났어 시원해서 신났어 시원해서 하하하 누가 보면 한잔한 줄 알겠다 누가 보면 한잔한 줄 알겠다 누가 보면 한잔한 줄 알겠다 한잔은 무슨 시원해서 신이 났다 아 아우 차가워 여기 따라 여기 오줌 비둘기 오줌 아니야? 아니 에? 비둘기 오줌 좀 맞고 다니지 뭐 어때 시원해 엄나 시원하다 엄나 시원해 고매마켓에 왔다 와 아빠 여기가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던 게 아니고 그냥 많구나 평일에도 지금 평일인데 평일 2시인데도 딱 앉을 자리가 없네 이건 뭐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만두인가? 저는 또 나 이거 사왔어 또 풀떼기 뱅뱅 그냥 막 배가 고픈 건 아닌데 심심해서 사와봤어 왜 이렇게 졸리냐 우리 지금 2시간 반을 쉬쉬안 구하러 왔어 한 번 쉬다 쉬자 우리 난 한 번에 여기까지 와서 쉴까 했지 일단 이걸 좀 먹으면서 쉬도록 할게요 림프가 더워가지고 정신이 응 안 되네 어우 난 잘 거야 잘어 제가 2시간 40분 걷고 와서 점심을 먹더니 뻐듬 야 떠뒀어? 살아있는 거야 그냥이다 그냥 살아있어? 점심 뭐 먹었냐 점심 야채 풀떼기도 안 넘어간다 이런 걸 먹으면 해기 없지 아이 시험에도 좀 쉬다가 집에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졸려 나만 졸려? 나도 졸려 너무 졸려 걸어가는데 눈이 감기는지 모르겠네 오늘 쉬어야 되는데 쉬기 답답해서 나왔겠네 나왔는데 지금 쉬는 게 아니라 더 빡시게 걷고 있어 졸려 죽겠네 애들 학교하네 얘네가 대학생이잖아 아니야 중고링이야 전혀 대학생이 아니다 여기 중학교, 대학교 다 붙어있어 그늘이라 다행이다 가는 길이 여기 힘났네 여기 Lucas 여행 우리 형의 옆집사 저희 형은 Richard AFRID 아빠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여기 구석구석 나는 이게 뭐 먼지인가 약간 길쭉한 거? 어, 봤지? 아빠도. 나도 봤어. 저거 잡아라. 아, 키가 안 되나? 키가 안 될나. 이러면. 이게 동시에 다 까고 나온다고? 넌 난리 났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놈, 이놈. 저기 있다. 전달했는데, 전달했는데. 이게 이놈의 집에.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지졌다. 한 날, 한 시에 동시에 나온다고? 원래 하루 사이도 한 날, 한 시에 나온다. 아, 키가 한 20마리 잡았는데. 아, 위에 날고 난리 났다. 화장실이 되게 많았는데? 화장실 놔 놓았고 못 써. 거기서 돌아가시게? 이게 하루도 돌아가신다니까. 이거를 내가 본 게 이거야, 이거 이거. 맞아, 맞아, 저거. 어, 나 저거, 저거, 저거. 그러고 보이십니까? 아, 저게 뭐 먼지 덩어리인가. 그래, 먼지 덩어리구나. 모기가 아니라서 내버려 뒀거든. 나도, 나도 그냥, 나는 그냥 뭐해. 우리 왔을 때 이게 다 앓을까? 성충이 돼서 나오는 거야, 이게.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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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잠깐만, 나 오른쪽 팔이 안 잡고. 뭐야. 이게 뭔 일이야, 이 갑자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리 많아. 한 100마리 잡으면. 잠깐만, 허리 아파. 아빠 혼자 잡을, 저거, 저거, 저거. 한 100마리 잡으면 다 잡을 거 같아. 나올 거 어지간에 다 나온 거 같은데. 이따, 이리 와. 못나 해, 지금 다 방금 나와가지고. 방금 나와도 잘 못나. 어, 여기 또 있다. 어, 왜 내 캐리어 옆에서 매일 해, 다들. 이거 잡았어. 이 캐리어는 아니겠지. 이따, 가만. 얜 또 왜 잘나라. 이리 와, 아이씨. 빨봤는데? 빨봤나? 빨봤다. 뭐, 저녁 먹고 체조하는 거야, 뭐야, 이게?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와, 잠깐만, 뱅글뱅글. 제정신을 못 차리네. 얘는 태어나서 왜 이렇게 제정신을 못 차려. 제정신을 못 차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 집에 개미 한 마리 없다가. 글쎄 말이야, 개미 한 마리 없다고. 아, 물론 모기는 많았지. 정신을 못 차리네, 애들이? 잡아라. 이건 집주인한테 뭐라 할 것도 못 된다. 아, 집주인이 뭐 여기 뭐 뭐 날개미가 있는지 하루짜리... 아, 그러니까. 빨리 잡으세요. 발로 밟으면 제일 편한데 그럼 또 바닥이 시큼하잖아, 나. 쟤는 내려와야지, 나 키가 안 자라는데. 내, 내려와. 아유, 이 키. 아유, 너무 새끼. 배로와. 저걸 왜 자꾸 올라가. 쟤. 잡았어, 니가? 잡는 게 왜 길어 올라가. 이거 뭐 잘 보이지도 않아. 이거 밟아, 밟아. 어디 갔어? 못 밟았는데? 이 동작이 떠가지고. 아니, 니가 어디 갔어? 조금씩 또 나가. 니 화장실 가는 사이에 세 발인가 잡았어. 니 침대 위에도 솔솔. 이거 침대? 이러면? 오, 잠깐만. 우선은 또 날아다니는데? 어디? 이게 무슨 한 발 보물찾기야? 보물찾기 아니라 보물이 씨. 한 발에 벌레찾기? 어, 여기 있다,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아니, 그래,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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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이 날개가 우리나라 날개미... 그래, 그래, 그래. 하루살이 비슷해, 이게. 이쪽으로 가면. 어, 밟아. 밟았다, 밟았다, 밟았다. 야, 그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오네. 아, 일단 밟아야지, 뭐 어떻게 해. 아까 맘마자들이라도 좀 약간 뜨려졌어. 방에 겨드랑 밑에 다리에... 이 배꼽 있는데라고 설설 기다니면 참 잘 되겠다. 불 켜가지고 다 잡고 자든가 뭐. 그래야지, 이 집 침대에 설설 기다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우리 약도 없는데 어떻게. 방금 태어나고. 영상이 잡혀? 어, 잡혀. 근데 대체 어디서는 없는데, 이 일 할 수 없어. 저 분명히 저런 데 있잖아, 저런 데, 저런 데. 아, 저 치운다고. 지금 우리가 안 갔어. 아... 아빠... 아빠, 나 화장실 갔는데 두 마리 잡았다며. 나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 이리 많이 잡어. 지금 마리가 지금 먼저 못 찍는데. 많이 잡았는데. 그냥 잡다. 아, 몰라. 일단 좀 앉을래. 아우, 다리야. 한 마리 한 마리 나한테 잡지 말고. 한 열 마리 나타나면 한꺼번에 잡아드리겠어. 아빠, 표멸을 높여볼래? 공을 잡게. 여기 나타났다. 그러니까. 또 한참 있다. 저기 한 마리 나타났어. 아빠는 봉시 나발적으로 나타났다니. 그런 문제는. 아빠. 아빠. 내가 보면 너무 말이 안 나. 네. 사람. 살 찔까 봐 운동 시켜주는 거. 하, 나는 운동 많이 했는데 오늘 얘네 몰랐네. 얘네가 또. 쯔. 둘 다. 둘 다.